자 이제 오늘 마가복음 아직도 일장을 못 끝내고 있어요 다음주까지 가야 일장이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일곱번째 시간인데 성경본문을 좀 보십시다 32절을 볼까요? 32절 지난주까지는 지난번까지죠 지난번까지는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웠다가 예수님의 신방을 받고 고침을 받는 사건이었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순서라는 것을 머릿속에 염도를 하시고 오늘 본문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32절을 보시면 굉장히 문장 자체는 평범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을 때마다 참 이 성경의 깊이에 늘 좌절에 부딪혀요 도대체 성경의 깊이의 끝은 어디일까 할 정도로 평범해 보이는 문장과 단어의 연결 속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깊은 말씀이 너무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때를 정확히 설명했죠 저물어 언제입니까? 해질 때에 저물어 해질 때에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저물어 해질 때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명암으로는 이게 환할 때입니까? 어두울 때입니까? 어두울 때죠 여기에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시간 개념이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 우선 창세기 1장 5절을 잠깐 볼까요? 창세기 1장 5절 우리 찬양대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찬양대만 자 오케스트라 팀하고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어디서 읽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하루를 성경이 창조 속에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모든 새 날의 시작이 어둠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새 날은 어둠을 걷어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어둠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새벽으로 아침으로 향하여 끝이 나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의 운명적 시간이에요 여기에는 아주 굵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갈수록 영육간에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그러한 그림이 눈꽃만큼도 비춰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아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갈수록 새벽을 향하고 아침을 맞게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새 날의 정의예요 자 오늘 마가복음 1장을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점으로 해질 때면 사실상 오늘 마가복음 1장의 흐름과 순서상 무슨 날이 끝나는 시간이었습니까?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앞서 시몬의 장모를 고친 사건이나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 쫓은 모든 사건들이 실질적으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행하신 기적입니까? 안식일 날 행하신 기적이에요 안식일 날은 그렇게 어둠의 권세 밑에 억압받고 세속의 슬픔에 묶여있던 자들을 자유쾌하고 일으키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 일부러 그 일을 하셨어요 왜? 불행하게도 그 당시 사람들은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지 못한 채 안식일에는 날 자체에 묶이고 붙들려서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613가지의 법조항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진눌렀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식일이 축제여 생명의 날이 아니라 힘들고 지치고 부담되는 날이었어요 생명의 날이 아니었어요 이 안식일이 끝나자 누구를 데리고 오죠? 귀신 들리고 병든 자를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럼 아직도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묶여있다는 얘기입니까? 안식일로부터 자유했다는 얘기입니까? 아직도 묶여있다는 얘기예요 깜짝 놀랄만한 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손 없는 날을 찾아서 이사를 가는 확률이 프로테지가 굉장히 높다는 것이 목회와 신학이라는 전열에서 소개된 바 있어요 전보러 다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20% 이상이 되고 놀랄만한 통교예요 그 중에는 알만한 교회 중직자들도 많고 3.1교회 중직자는 모르겠어요 손 없는 날이 뭡니까? 손 없는 날은 그게 사실은 삼국시대 불교에서 유래된 귀신의 날입니다 그날은 음력으로 치면 9자하고 0자 끝살이 9자하고 0자가 들어간 날 손 없는 날입니다 그날만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장난을 못하고 방해를 못한다 그래요 그리고 1.2가 들어가는 날은 귀신이 동쪽으로 돌아다니고 3.4가 들어가는 날은 귀신이 남쪽으로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5.6이 들어간 날은 서쪽으로 돌아다니고 7.8이 들어간 날은 북쪽으로 귀신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수인 9하고 0이 들어간 날은 귀신이 안식을 한다는 거예요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음력으로 계산을 해서 9자하고 0자가 들어간 날을 손 없는 날이라고 사람들이 그날을 일부러 택해서 이사를 다니고 무슨 일을 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뭔가에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세상이 귀신의 날에 붙들려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운명을 결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합니다 이게 대단히 불신앙적인 행태예요 이 시대 사람들도 양태만 달랐지 안식일이 마치 그런 날이었어요 이들에게는 손 없는 날 같은 개념밖에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해점을 때 즉 안식일이 끝날 때 드디어 병들고 귀신 들린 자를 예수에게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순서상 보면 이 데려온 사람들이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앞서 예수님에게 일으킴을 받았던 사람들이 환자와 귀신 들린 자를 그리스도께로 데려옵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먼저 일으킴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올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길 잃은 양들을 우리 밖의 양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32절을 보세요 점으로 해질 때 바로 이 시간이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먼저 일으킴을 받았던 사람들이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자유함을 얻고 치유함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 하면 날에 붙들려 있어요 윤례와 규례와 규범에 붙들려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보금이 주는 힘을 아직도 온전히 깊숙이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을 또 보십시다 자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여러분 동네가 모일 수가 있어요? 여기 정확히 말하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온 동네? 그렇죠 원래는 온 동네 사람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가 그걸 빼먹었나?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썼나? 그게 중요하겠죠 원래 직역을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수한 건 아니에요 어떤 기록의 문학적 의도를 가지고 온 동네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맞아요 우리 한글 번역이 굉장히 잘 된 번역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다른 번역서에는 그걸 또 제대로 번역을 한다고 온 동네 사람들이라고 써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만 다 묻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한 걸음 깊이 들어가서 온 동네가 모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우선 동네는 우리 일상의 어떤 현장입니까? 동네 동네는 이런 곳이죠 첫째 동네라는 것은 이미 관습이 녹아져 있어요 그렇죠? 관습이 있고 이미 길이 있고 나름대로 제도가 있고 그 동네 문화가 있고 또 동네 사람들의 삶의 뿌리가 있는 곳 거기가 동네예요 맞죠? 그런데 그 동네는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동네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동네라고 말한 것은 무엇과 대비시키기 위해서 이런 문학적 기법을 쓴 겁니다 무엇과 대비시키고 싶었을까요? 광야입니다 예수님은 동네에 가셨다가 또 퇴각을 하셔서 자주 어디로 가시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광야와 동네는 이 본문 속에서는 적어도 극적인 대조법으로 구분되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동네의 반대인 광야는 문화도 없고 더더군다나 길도 없고 사람들의 관습도 없고 사람들의 삶의 뿌리 내리는 현장도 더더욱 아니고 광야는 말 그대로 세계를 내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가서 사역하시다가 퇴각하셔서 광야로 가셨다는 말의 의미는 개인적인 경건을 위한 의미도 있겠으나 이런 사람들의 문화와 병든 곳이 녹아진 삶의 현장을 대조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는데 그 광야는 적어도 예수님에겐 어떤 현장입니까? 고단한 현장이요 고난이 기다리는 현장이요 시험의 현장이요 세기를 내야 되는 현장입니다 그렇게 오늘 여기 등장하는 동네는 철저히 인간의 관습과 제도와 규범에 짓눌려서 병든 현장으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34절은 이제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꼭 병을 고치고 나서 부탁하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래서 이것을 메시아 은닉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데 그 힌트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34절을 제가 읽어서 들려드릴 테니까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죠?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어떻게 하므로 알므로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했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고민하고 지나갑시다 귀신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귀신이 아는 것은 아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뜻밖에도 귀신처럼 알 수가 있어요 귀신은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쫓습니까? 압니까?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압니다 그런데 따르고 쫓질 않아요 마가복음의 사실상 주제가 뭔지 아세요? 나를 따르랍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래서 일부러 믿으라라는 말이 그물게 등장을 해요 거의 모든 사건 끝마다 너희도 나를 따라오너라 귀신은 예수를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귀신처럼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뒤집어 얘기하면 예수님을 아는데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안 따르는 거죠 요즘 이런 거를 소위 강남 좌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강남 좌파가 무슨 개념인지 아시죠? 머리로는 가난한 자 약자 소수자 애정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삶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부류들을 사실상 강남 좌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의 좌파죠 그런 식으로 논리로 따지자면 귀신은 알아요 그런데 따르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이런 균형을 잃어버린 고백자가 많다는 거죠 이걸 보통 우리는 명분 논자들이라고 그러죠 신앙의 명분 논자들 의외로 이런 노미널 크리찬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따라가지 못해요 그것은 귀신이 아는 범주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명절 앞두고 너무 부담을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된 그림을 그려낼까봐 자기를 감추도록 말하는 거죠 숨기도록 말하는 거죠 이거를 메시아 은닉성의 한 개념으로 예수님이 도출해내십니다 말하지 마라 우리가 이럴 때 있죠 뭔가를 전달하라고 가르쳤는데 점검을 해보니까 내가 전달하라고 가르친 핵심 내용을 10분의 1도 이해를 못했어 그러면 그래 그것만 잘 가서 얘기해라 그럴 사람이 있어요 야야 너 얘기하지 마 차라리 그렇게 알고 있으려면 얘기하지 마 이럴 버리죠 왜? 원래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의도가 완전히 비틀려지고 어그러지고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줍지 않게 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오줍지 않게 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억하고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얘기하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볼까요?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네 여기 새벽이 아직 밝기 전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 속에 쉽게 전달을 하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오히려 어둠 안에 있는 새벽 시간에 그러니까 새벽이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새벽이라는 시간이 어둠에 갇혀 있어요 다 그 시간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잠들어 있는 시간이에요 다 잠들어 있는데 홀로 깨어서 예수님이 그 어둠을 주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깨어있는 것은 잠이 없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명암이라는 구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시대에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가를 기자가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시간은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새벽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깨어나기 전에 그 어둠에 그 어둠에 잠들어 있는 세상을 우리가 먼저 깨워서 통증과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목하고 하나님 앞에서 길을 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길 없는 데 걸어 다녀보세요 샘 고생을 합니다 사륜차 가지고도 안 돼요 빠지고 난리가 납니다 이 세상은 오프로드예요 길이 없어요 그 길 없는 데를 우리는 우리는 뭘로 새 길을 여냐 하면 예수님처럼 기도로 길을 매일 열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담이 막혀요 이러면 담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지 아세요? 따라서 합니다 반드시 문이 있다 담을 담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담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뭘로 만드는 겁니까? 기도로 만드는 겁니다 기도는 문을 내는 시간이요 길을 닦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 제도화된 동네를 떠나 깜깜한 광야에 뭘 내신 거예요? 길을 내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어둠에 잠겨있는 새벽 시간에 깨어서 길을 내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후배들이 그 길을 따라서 먹고 살며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왜 나무를 심습니까? 후손들을 위해서 나무를 심는 거예요 길을 내는 거예요 길을 잘못 내면 다 죽어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옳게 분변하며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오르도토메오라는 말은 로마 시대의 토목공사용 단어였습니다 똑바로 길을 내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는 가장 중요한 1차적 직무가 길을 똑바로 내는 자예요 목사가 얼굴 잘생기고 아주 친절하고 나이스하고 다재다능하고 좋고도 잘하고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이것저것 다 못해도 하나를 잘해야 돼요 이것저것 다 잘하는데 강단에 세워놓으면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하고 인터넷 뒤진 얘기하고 잡지 뒤적거린 얘기하고 그런 설교는 5분에 3개씩도 만들어내요 그건 길을 닦는 자로서의 자세가 아니죠 그 길로 들어가 걷는 양들은 다 피폐해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과제는 아닙니다 적어도 말씀을 먼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전부 이 깜깜한 한적한 광야에 매일 나가서 길을 닦아야 돼요 곶갱이 들고 삽 들고 매일 삽질을 하고 곶갱이를 찍고 길을 내야 돼요 도를 제거하고 그래서 뒤따르는 후배들이 그 길로 탄탄하게 잘 걸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길이 닦아지고 끝나는 그곳에 로마 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길을 닦으면 반드시 그 길 끝에는 로마의 제국이 형성이 되었어요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닦으며 가는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 제국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제국과 세상 제국의 중요한 원리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아직 어둠이 밝기 전에 깜깜한 세상에 그 어둠을 주시하시면서 기도로 길을 내시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부모님들은 더 그런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길을 내는 깨어있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깨어있어야 돼요 그 깨어있는 시간에 우리는 어둠을 주시하면서 길을 내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그 다음에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한글 성경을 읽다 보면 의미가 좀 불분명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뒤를 따라가 우리 몇 군데만 확인을 해보십시다 1장 1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루시해 나를 따라오느라 따라오라는 말이 있죠 또 18절 시작 곧 거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러면 따라오라 따르니라라는 표현과 오늘 37절에 36절에 뒤를 따라가 이 말이 같은 개념인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문장은 다 달라요 우선 앞에 17절 18절은 큰 범주 안에서는 같은 개념인데 36절에 뒤를 따라가라는 말과는 달라요 이 뒤를 따라가다라는 말은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수색하고 쫓아가서 수소문하고 찾아 나섰다 그 말이 찾아 나섰다 여러분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방황할 때 계속 다윗의 생명을 누가 수색했습니까 사울이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만큼 정말 최고의 스트레스가 없어요 끔찍해요 사람한테 쫓겨봤나요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거기 있겠다 이런 심정으로 쫓아다니면 스토커 한번 당해보셨나요 스토커 저는 스토커를 몇 번 당한 적이 있어요 실제 제가 유명해서가 아니라 조금 이렇게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형제인데 그래서 가끔 우리 목사님들이 제 주변을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3일교회 와서도 그걸 제가 몇 번 아주 위험할 정도로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 전화번호도 다 바꿨어요 뭐 한시고 두시고 전화를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 바꿨어요 흉기를 들고 쫓아다니고 이러니까 한 분은 장원님들 옆에 서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청년이 확 저를 밀쳐가지고 계단 아래로 고꾸라질 뻔했어요 고꾸라질 뻔했어요 제가 워낙 또 운동신경이 날쓰니까 안 넘어졌지 곤두박질을 할 뻔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우리 딸내미가 거기서 장원님들한테 인사하다가 아주 만천하 만민이 보는 앞에서 넘어져가지고 무릎을 조금 다쳤어요 금가구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왜 그 얘기를 했죠 지금 어쨌든 그렇게 쫓아다니면 턴히 신경이 있어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자들이 뒤따른이라 이 말은 수색하고 찾아다니고 찾아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상식에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오늘날에도 그런 아류와 불유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을 막 열광하면서 쫓아다녀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고 신앙에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침 한번 발라보면 다 나와요 이거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뒤따르니라 라는 말은 그렇게 썩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볼까요 37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아요 여러분들은 주를 왜 찾습니까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그 찾는다는 뉘앙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슨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예수님은 인기에 편성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박수갈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인기라는 것은 정말 거품 같은 겁니다 사람의 박수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거든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이 부분에서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평생 얼마나 많은 관중이 그를 쫓아다니며 열광했습니까 스타가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그 스타의 자리를 그때마다 비껴갔습니다 조용히 사라지셨어요 조용히 빠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어떻게 가자 라는 말이 놀랍게도 군대들이 싸울 때 퇴각한다라는 용어예요 퇴각해버려요 숨어버려요 여러분 관중대에 환호가 있고 박수가 있을 때 잘 숨으십시오 거기에 얼굴 뻘개져가지고 같이 널뛰지 마시고 잘 숨어야 됩니다 여기서 다른 마을로 가자 라는 말은 그냥 걸어가자 저쪽으로 가자 방향과 동사적 개념이 아니라 이 말은 퇴각하자 여기는 더 이상 내가 머물 자리가 아니다 왜 수많은 독립사람들이 병고침 받았다는 소문의 소문을 꼬리를 꼬리를 물고 들으면서 자기의 이익과 편리를 찾아 예수님을 찾아내려고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자기 렌즈를 끼고 자기 이익을 쫓아서 그러자 예수님이 단호하게 다른 마을로 가자 이거는 일정분의 선을 그어버리는 단호한 예수님의 의지를 천명하는 발언이에요 다른 마을로 가자 이 분위기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말은 쉬운데 이렇게 선을 긋는 게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박수 쳐가지고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좋아하지 그때마다 거울을 보고 세차게 자기 머리를 흔들어야 돼요 이건 아니다 이건 유혹이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순간에 영광이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주님께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이 자기에게로 돌아와요 이게 무서운 죄악에 스스로도 모르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위험해요 영적인 공동체는 모든 영광은 죽게만 믿습니까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우리 마누라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내놓고 하지 마시고 이상한 건 이상한 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에 교묘하게 파고드는 유혹들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십시다 38절 전도한다는 말은 전도한다는 말은 사실 번역을 전도한다고 했는데 원래 가장 가까운 번역은 선포하러 설교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조금 더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말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을 하러 왔다는 그런 전도나 선포나 설교의 개념을 뛰어넘는 전 삶을 두고 하는 얘기에요 여러분 선포는 선교는 전도는 전 인생을 걸고 하는 겁니다 내 전 존재가 하나님의 선포여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번 명절은 어쩌면 그 시험대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믿지 않는 불신 친인척 가운데 메시지가 되고 있는가 설교로서 살고 있는가 전도로서 살고 있는가 삶과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분은 본으로서의 삶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마지막으로 다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45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아멘 오늘 예수삼일을 쭉 자세히 읽다가 뒤에 보면 우리 정재기 집사님이 재정에 관한 칼럼을 하나 쓰셨는데 글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내용보다도 저는 이 제목이 참 눈에 띄었어요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 참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실현하고 순정하는 것은 측정 가능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낮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녁에도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삼일의 주보에 지난 말씀이 썸머리 돼서 다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할 때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야 되냐면 매주 하나씩 실천 과제를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결심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측정 가능하게끔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 내가 눈금을 가지고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게 기독교의 진리가 관념으로 자리잡아요 그래서 명분론자가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 따라오너라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섬김으로서 돈을 보이신 겁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끝까지 남은 여러분들 체력이 좋아서 남으신 줄 아는데 아니죠 체력이 좋아서 남은 게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또 명절을 지내실 때 내가 이번 이번 명절에는 어떤 실천 과제를 측정 가능한 삶의 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정할 것인가를 각오하고 결심하고 결단해서 이번 명절 휴지 없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지 주 밖에 없네 그 눈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눈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지 이 땅에 오지 주 밖에 없네 그 눈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눈도 배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빌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고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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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려와도 고통이 벌려와도 고통이 벌려와도 두려워 물러가네 우리를 위해 고통이 벌려와도 이 땅에 오지 이 땅에 오지 이 땅에 오지 주 밖에 없네 그 눈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눈도 내 아슴 이 세상 어디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 변함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반해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안오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지 두 손 높이 들고 이 땅에 오지 주 밖에 없네 그 눈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눈도 그 누구도 이 땅에 오지 이 땅에 오지 이 땅에 오지 주 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리에 서서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이제 삶의 예배로 떠나기 전 우리 세 가지를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도 이 강단에서 외쳐지고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 그냥 허공을 치는 말씀이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하나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고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순정되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번 한 주간은 명절날 오랜만에 친인척들 부모님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믿지 않는 부모들에게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선포의 기회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본분은 전도하는 겁니다 전해야 됩니다 최고의 효도는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영원한 삶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대만선교 그리고 군선교 수도권선교 그리고 캄보디아 미얀마 이 모든 일정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두 텀을 쉬지만 이 모든 일정이 마쳐질 때까지 잘 준비되어 온 땅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깃발이 승리롭게 펄럭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힘을 내서 마지막으로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힘을 내서 마지막으로 주여 부른 후 우리 힘을 내서 마지막으로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